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보는 시간이죠. 원조 K-POP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오늘도 부산 세간박물관의 이용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산과 관련된 어떤 노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1960년대 마드로스의 부음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려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푸르른 달빛이 파도에 부스치며 파이프의 꿈을 실은 첫사랑 마하도로서 내 귀에 기대서만 그날 밤이 그립구나 한 구마다 정을 두고 떠나온 사나이 그래도 첫사랑 매주님을 잊을 기 없네 이 노래는 석천 작사 한동훈 작곡으로 된 1962년도에 불렀던 나미래의 첫사랑 마드로스입니다. 네, 가수 나미래 씨 하면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로가수잖아요.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풍미했던 저흥가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죠. 본명이 정태호인 나미래는 1938년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노래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군 고등학교 졸업반 때 오리엔터 레코더사에서 주최한 신인 가수 콘크로드에 대해 나아가지고요. 특상을 받은 후에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예명 남일에는 대구 오리엔터 레코더사 이병규 대표와 작사가 반여을과 손 로원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남녁남자의 성이죠. 한일, 바다, 해자로서요. 남쪽의 한 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의 바다 노래인 첫사랑마드로서는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당시 극장쇼를 할 때 쌍벽을 이룬 노래가 하나 있어서 더욱 흥미를 더했죠. 쌍벽을 이뤘다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그게 백야성의 자리끄라 부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수의 백야성씨 함의는 대구 한 극장에서 마드로서 노래의 붐을 타고 사회자가 남일해와 백야성의 두 히트골을 가지고 짓궂게 앙콜송 갱쟁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구가 고향인 남일해는 앙콜송 9번, 백야성은 몇 번일까요?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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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을 부르고 내려놓는다고 하니까요. 승리는 자리끄라 부사랑이었지만 첫사랑마드로서도 인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드로서가 들어간 최초의 노래는 언제 불러졌어요? 역사가 꽤 깊습니다. 일제강정기인 1933년에 강석연이 부른 마드로서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1939년에 백년서립 마드로서 수기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다가 해방을 하고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일본 앵커 여왕이죠. 미소라 히바리가 1954년에 마드로서를 소재로 한 노래를 불러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마드로서 노래는 1960년대 이후에 큰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드로서의 풍의 노래가 아주 큰 인기를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해운산업을 국가기관산업의 하나로 선정을 하고요. 선진해운국으로서의 발도돔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까지 개뜨려가지고 마드로서가 본격적으로 대해 인력수출의 직업군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965년의 경우 총 21척의 애국적 선박에 780여 명의 선원이 취업을 했고요. 전승기 때 1978년대에는 총 2500여 명의 선원이 취업을 해서 세계 1위의 선원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마드로서들의 송출 업무의 중심지가 바로 부산항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이전에는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드로서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그루블 매니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마드로서가 최고의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드로서풍의 노래가 많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해외의 송출 선원의 인기는 마드로서가 최고의 직업인 반열에 올려 쓰게 되죠. 당시 해양대학교를 갓 졸업한 3등 항해사의 한들금료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5급 공무원 본급의 5배 내지 6배 수주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수입원이 좋은 직업인가를 짐작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낭만적이고 사나이다 멋쟁이의 대명사로까지 군림을 하다 보니까요. 이 정도라면 여성치고 이는 사나에게 한 번쯤 순정을 보내말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내들은 마드로서가 돼가지고 바다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970년대 말까지 100여 곡이 넘게 마드로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드로서 노래가 다양하게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 그 당시 불러진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가요에서 마드로서를 제목으로 단 노래가 40여 개 정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드로서가 앞에 들어간 노래로는 이런 것이 있죠. 이미자의 마드로서 굿바이, 호기택의 마드로서 박, 이건 또 영화가 된 주제곡이 됩니다. 곰봉의 마드로서의 역사, 대하승의 마드로서 도돔바, 마드로서 부기 등이 있고요. 흥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엔 우리나라엔 여자 마드로서가 없었는데요. 노래는 있었습니다. 이명자의 마드로서 아가씨, 그리고 비둘기 자매의 마드로서 여섯 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드로서 노래엔 마드로서란 말이 뒤에 붙은 제목이 많은데요. 마드로서의 모습을 보고서는 오원주의 키타치는 마드로서, 멋쟁이 마드로서, 고대원의 술취한 마드로서, 백약성의 힙바람 마드로서 등이 있고요. 마드로서가 누군가에 따라서는 오원주의 나는 마드로서, 박은미는 거대는 마드로서, 송춘이는 끊임은 마드로서, 하춘아는 아빠는 마드로서, 박은미는 오빠는 마드로서. 오원주는 또 한술 때 떠가지고요. 오빠는 미남 마드로서란 노래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또 마드로서 출신 지역에 따라서는 남포동 마드로서, 부산 마드로서, 인천 마드로서, 코리아 마드로서, 아메리카 마드로서, 김정구의 태평양 마드로서 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 다양한 마드로스를 다양한 정서로 노래를 했네요. 그러나 이처럼 그 화려한 노래 속에 펼쳐지는 마드로서 잊었지만, 실제 그들의 일상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가족을 떠나 외로움 속에 펼쳐지는 반복된 일가죠. 감히 사명감 없이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창설없는 감옥생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이들 마드로서들은요. 고난과 희생 속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무역의 역군이었고요. 경제 발전에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지난 1964년에서 75년 사이 독일에 파견되었던 근로자의 송금 애하가요. 1억 128만 달러인데 비해서 비슷한 시기인 1967년에서 78년 사이 송출 마드로서의 송금 애하는 그 4배가 넘는 4억 3,900만 달러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드로서는 선상의 애국자였고 항구의 용사마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드로서들의 첫사랑은 어땠을까요? 한번 노래로 들어보시죠. 나미래가 부릅니다. 첫사랑 마드로서.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세감박물관 이용득 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지면 파이프에 꿈을 실은 저 사랑 마하도로수 백기의 기대에 서면 그날 밤이 그립고나 한구마다 정을 두고 떠나온 사나이 그래도 저 사랑 배지님을 잊어버리기 이런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깨스듯 흐미한 부두의 그날 밤에 울며 울며 잡뜬님을 우리 신마하도로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